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비박보 초보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상황이 기물이 상당히 부족하죠? 하지만 모양이 딱 지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.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되겠죠? 이런 찬스를 놓치면은 이거는 어려워지는 판세가 되죠?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볼 것도 없이 이거 때려야죠? 급섭니다. 때리면은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죠? 이때 이거 잡으면서 이 자리를 쏙 들어가면은 지금 궁이 갈 데가 없죠? 이렇게 양포 머리에 궁이 아주 피할 데가 없습니다. 다른 방법은요.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서 장군 쳐서 사로밖에 못 막죠? 그런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갈 데가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